35번째 문장입니다. Poor people의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Do not feel anguish에서 anguish는 범민, 고뇌, 정신적인 괴로움을 뜻해요. Do not feel anguish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네 over the vast wealth of the rich에서 먼저 vast는 거대하고 막대한 정도를 표현해요. Wealth는 부를 나타냅니다. The rich는 부자들, 부자 계층을 뜻합니다. 그래서 the vast wealth of the rich라고 하면 부자들의 거대한 부나 재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over the, 뭔가 걸치거나 덮으면서 넘어가는 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위에서 이불 같은 것으로 뭔가를 덮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시면 over the 이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ver the 위치하는 대상에 따라 over은 그 뜻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over the 기간을 덮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벽이나 장애물을 덮게 되면 그 벽이나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over the의 구체적인 주제나 안건이 나오게 되면 그 안건이나 주제에 관해라는 뜻이 돼요. Anguish over the vast wealth of the rich는 부자들의 거대한 부나 재산을 덮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는 부자들의 거대한 부나 재산에 대한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but the wealthy에서 wealthy는 부유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관사 더에 상태를 뜻하는 말이 위치하게 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wealthy라고 하면 wealthy people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을 나타내는 거죠. 방금 우리가 다뤘던 the rich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rich people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이 역시 부자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even though they may already possess much예요. even though는 even though 이하에 등장하는 정해진 상황이나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they may already possess much에서 they는 앞에 나온 부자들을 지칭해요. already는 이미 벌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possess는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main은 기본적으로 can에 비해 그 확률이나 정도가 떨어지는 추측이나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측과 관련해선 뭐뭐 일 수도 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고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뭐뭐 할 수도 있다 정도에 해당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even though they may already possess much는 비록 그들 부자들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돼요. cannot find solace에서 solace는 위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cannot find solace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죠. if they will, has turned ash라는 내용이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will은 의지를 표현합니다. turned는 기본적으로 to 이하로 돌아서다라는 뜻을 지녀요. 누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뒤로 획 돌아서는 것처럼 돌아서는 행동을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마치 돌아서는 것처럼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바뀌고 변형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ash는 타고남은 죄를 뜻합니다. 그런데 타고남은 죄에서 수포라든가 좌절이라든가 파멸이나 멸망이라든가 이러한 뜻까지 파생되어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if their will has turned to ash냐, 만약 그들의 의지가 수포로 바뀌면, 다시 말해서 만약 그들의 의지가 수포로 돌아가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전체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이, do not feel anguish, 괴로움을 느끼진 않아요. over the vast wealth of the rich, 부자들의 거대한 부에 대해, but the wealthy, 그러나 부자들의, even though they may already possess much, 비록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해도, cannot find solace,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if their will has turned to ash, 만약 그들의 의지가 수포로 돌아가면, 따라서 이 문장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거대한 부에 대해 괴로움을 느끼진 않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수포로 돌아가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